저는 이게 참 아까도 좀 궁금했는데 여동생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표정 나는 이게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. 내가 여동생 앞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좀 하시길래 좀 어떠신지. 조금 마음 불편하긴 해요 사실. 근데 이제 얘를 신경 쓰다 보면 표정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잖아요. 프로페셔널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. 그래서 그냥 서로 감정을 결여시키고. 완전히 감정 빼고. 감정 빼고 저분은 그냥 내 카감이다. 절민 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오빠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. 오빠를 잘 담아야 되잖아요.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나의 스타라는 느낌으로 담는 거 아닙니까? 아니요. 절대. 저는 그냥 찍는 데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아까 제가 표정이 예를 들어서.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쁘면. 찍을 때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냥. 맞아요 맞아요. 딱 이거더라고요. 네. 네. 네.